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천년동안 왕노르타니를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지는 이 천년왕국이 1984년 3월 14일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씨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에서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적세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이 땅에 창조된 날 1984년 3월 14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은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신천지 신도들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에는 분명히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르타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게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천지가 그토록 바라는 순교한 영혼들과 신천지 신도들이 신인합일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신인합일하여 왕노르타고 있죠? 분명 198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고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 즉 신인합일하여 부활한 신천지 신도들이 왕노르타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누가 신인합일을 했고 누가 왕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천년왕국 기간 중에 신인합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만희씨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에서 천년왕국의 성격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마귀를 잡아 가두는 정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두고 임봉을 했으며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어 더 이상 미혹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고 있나요? 왜 신천지는 늘 위기를 맞이할까요? 왜 신천지 탈퇴자들이 계속 나올까요? 왜 신천지는 다양한 공격을 받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198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는 이만희씨의 주장 당연히 허구입니다.